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20-30년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고 잘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환경적, 경제적, 문화적인 문제 등 다양하게 이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모두 극복해야만 원만한 가정생활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과거의 사회에서는 여성이 일방적으로 희생됐던 것이 사실이지만 요즘은 남녀평등의 원칙이 사회적인 트렌드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로 인한 갈등 탓인지 이혼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각종 통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자 사주에 드러난 이혼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결혼전의 궁합이라는 것을 봐왔는데요. 이는 말 그대로 사주팔자의 궁의 합을 보는 것입니다. 이들이 서로 상생의 관계이거나 서로 보완해주는 구조를 좋은 궁합이라고 하죠. 아무래도 궁합적으로 서로 길하다면 다툼이 적을 것은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여성의 사주에서 식상이 발달한 경우 남자와의 관계는 흐려지는 것으로 봐야 하는데요. 이는 남성을 의미하는 관성을 극하여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성 사주의 관성이 너무 많은 경우도 이혼수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데요. 이는 사주의 남자가 많은 것으로 이성관계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주는 해월의 경진일주로 식신객이고요. 시간의 임수식신이 용신이 됩니다. 연간으로 정화, 정관이 투출하여 길하지만 용신이 되는 식신과 정임 합하여 박격이 됩니다. 정관과 식신이 합이 되면서 문제가 되었는데요. 정관은 남편이고 식신은 자식이 됩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고 나면 남편뿐만 아니라 자식과도 이별해야 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득자부별이라고 하는데요. 이혼수에다가 자식과도 떨어져 살아야 합니다. 또 연지는 지살이 되고 월지는 역맛살에 해당하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서로 사회충으로 깨집니다. 이는 한 직업을 가지고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천관에서 식신과 정관의 합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중간에 재성이 있으면 유통의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경우는 월간 신금겁제가 있어 이 또한 흉작용을 합니다. 양인이 되는 월간의 신금겁제도 사주의 병이 되는데요. 비겁이 상징하는 인덕이 없는 사주입니다. 그럼 같은 사주의 운로를 살펴보겠습니다. 가빈 대운 중 병술련에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요. 병술련은 세운 천관으로 병화칠사를 만나고 시지의 오하와 대운 지지의 인목 그리고 세운 지지의 술토가 인호술 삼합을 이룹니다. 이는 일생 중에서 결혼운이 가장 좋은 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결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세운 천관으로 들어오는 병화칠살이 월간의 신금겁제와 병신합으로 들어오네요. 단 임수와의 병임충은 대원에서 유통하여 막아주는데요. 이는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배우자 공을 진술충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원하지 않는 배우자가 갑자기 들어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세운으로 남편을 극하는 정애년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남편이 여자와 돈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무장년이 되면서 대운 천관의 감목과 세운 천관의 무토가 서로 극을 하네요. 또 세운의 지지로 들어오는 자수상관은 원국의 일지와 자진합으로 상관국을 이룹니다. 이는 이혼수가 되는 상관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참지 못하고 이혼한 경우입니다. 참고적으로 아내의 대운 흐름이 식상방향으로 흐르고 남편의 대운 흐름이 비겁방향으로 흘러가는 부부라면 서로를 극하는 상황이 돼서 원만한 부부생활이 어렵게 됩니다. 이번에는 궁합으로 보는 이혼수를 살펴볼텐데요. 여명을 중심으로 이혼한 전 남편과 재혼한 현 남편과의 궁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궁합을 볼 때 두 사람의 사주를 보면 궁합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는데요. 사주에서 연지는 조상궁, 월지는 사회, 부모, 형제궁, 일지는 배우자궁, 시지는 자식궁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팔자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부모궁에 자식이 들어있기도 하고 배우자궁에 부모가 들어있기도 하며 자식자리에 형제가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남명에 배우자궁에 자식이 있으면 아내보다 자식을 더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뭐니뭐니해도 배우자궁에는 배우자가 들어와 있어야 배우자원이 좋은 사주입니다. 이 명식들은 가운데 여명을 중심으로 왼쪽은 이혼한 첫 번째의 전 남편이고 오른쪽은 재혼한 현 남편입니다. 첫 남편 사주를 보시면 아내를 의미하는 인목정제가 조상자리이고 배우자궁은 사술원진 그리고 자식과 사유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30세 개축대원에 이혼한 여성인 개축일주 여성과 결혼해서 25년을 살았고 세자전을 두었습니다. 40대 가빈대원에 배우자궁의 인사형사를 맡고 배우자와 불화하고 처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결국 54세 을묘대운 을미년에 본처와 이혼하고 당해년에 개묘생 토끼들을 만나 재혼하였으나 2020년 경자년에 다시 헤어졌습니다. 돌이켜보면 연지 초년에 오는 배우자는 배우자궁까지 연결되지 않아 인연이 짧았고요. 두 번째 또한 월지의 묘술합 인연으로 대문밖에 잠시 오는 인연이었습니다. 명주의 배우자를 의미하는 목고행이 일지에 깔려 있으면 온전한 내 사람이 되지만 일지와 시지압된 금기운이 목기운을 쳐내는 형상이므로 인목 배우자가 안정적이기는 힘듭니다. 이번에는 가운데 여자 사주를 살펴봅니다. 배우자궁의 축토 편관을 깔았고 연간의 기토 편관이 월지 오하의 용신으로 투출되어 있으며 추고 원진도 형성됩니다. 20대 임신대훈의 전남편과 결혼하여 우정한 남편과 힘들게 살았습니다. 배우자궁에 남편이 제대로 들어있으나 편관남편으로 여자를 심하게 통제 간섭하는 힘든 남편입니다. 40세 갑슬대훈이 상관합살과 관살 혼자분에 남편과 불화하고 파제하였으며 본인은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47세 을미년 죽술미 삼행살 운해 재판 이혼하였습니다. 그 후 을해대훈 기해년에 남자를 만나 경자년에 재혼하게 되는데요. 새로 만난 기해년은 시천강과 갑기압 상관합살되어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남자와 해로하게 됩니다. 오른쪽의 재혼한 남자와는 지지가 자축합을 이루고 월지와 시지로 인묘진 방국을 깔았으며 남자 사주 묘신 원진을 해소하고 자식들과 합의되어 좋은 궁합이 되었습니다. 편관 배우자이므로 나이차가 많고 화개살을 깔고 있어 종교, 철학, 활인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재혼한 남편과는 사이가 좋고 궁합이 잘 맞는 부부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다 헤어지기도 하고 다시 만나기도 하는데요. 상담 과정에서 보면 현 남편과 너무 살기 힘들어 이혼수를 물어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상담자 중에는 안타깝게도 왼수같은 남편이지만 헤어지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끌어안고 가야하는 팔자도 있습니다. 부부가 사이좋게 해로워하는 것이 모든 이들의 바람이긴 하겠죠. 하지만 결혼이 돌이킬 수 없는 파탄이라면 때로는 형충으로 깨어지는 것도 방편입니다. 이혼, 재혼이 일반화된 세상이지만 가능하다면 스스로의 사주 팔자를 살펴보고 그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처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